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직원 퇴임식 사회를 진행하게 된 인력개발팀 과장 박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박수 이관영 연구부총장님 명승구 법과대학장님 이기성 총무처장님 이경호 정보전산처장님 박만석 교무처장님 김재년 노동조합 지부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7학년도 전반기 직원 퇴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과 재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염재호 총장님을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섭섭하게 우리가 함께 일했던 분들을 떠나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날이 더웠던 올여름을 다 보내고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학교도 많이 변화가 있어서 오늘도 아침에 디자인 띵킹을 연수를 한 직원 선생님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야기도 나누고 학교의 변화에 앞장서는 분들하고 많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기고연전 오늘 출전 출단식 또 결단식도 했고요. 오늘 이제 열세분의 우리가 사랑하고 같이 일을 했던 직원 선생님들 떠나보내게 돼서 아쉬운 석별의 정이 남습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보면 이전에는 직장을 한 직장을 평생을 다니시게 되면 반평생을 한 직장에서 몸을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굉장히 수명이 연장이 돼서 한 반평생이라기보다는 한 30%의 시간을 보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13분 선생님들은 이제 돌이켜보시면 20년, 30년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함께해 주신 기관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스쳐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려웠던 일들도 있었고 또 기뻤을 때도 있었고 또 함께해서 어떤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꼈을 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대학교의 역사는 사실 이러한 모든 분들의 우리 구성원들의 한 사람의 힘이 모여서 그 발자취가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고려대학교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1세기 새로운 미래가 열어가면서 올해 잘 아시는 대로 112주년을 맞으면서 고려대학교의 다른 어느 대학하고도 다른 교육구국을 통해서 교육구국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면서 1905년에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바로 5년 전에 만들어진 이 학교가 나름대로는 굉장히 인생에서 내 삶을 고려대학교에다 그래도 헌신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은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얼마 정년이 안 남았습니다만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은 저도 보직을 하면서 같이 일했던 여러분들 정말 즐겁게 기쁘게 그리고 또 힘들 때는 함께 고민하면서 많은 일을 해왔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더 한편으로 굉장히 복잡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석경 부장님은 저하고는 국제교육원 시절부터 일을 같이 쭉 옛날에 했었었고요. 특별히 제가 총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직원들의 행정전문화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행정전문화센터를 운영하시면서 행정아카데미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 고려대학교의 직원 선생님들이 다른 어느 대학보다도 가장 앞서가는 그러한 프로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앞장서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시윤 부장님은 제가 기획예산처장으로 있을 때 기획팀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바로 얼마 전까지 저희가 또 새롭게 만든 캠퍼스별 통합학사권리를 위한 학사지원본부장으로 일을 해주셔서 처음 시작된 조직이지만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주셔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봉 차장님, 배웅미 차장님은 거의 40년 동안 고려대학교의 학사업무에 봉직하시면서 교수와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같이 일한 경우들도 있었고요. 배웅미 차장님하고는 옛날에 예산팀에서도 같이 일을 하라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박로철 주임님은 총무부에서 오랜 동안 여러 총장님들 많은 도움을 주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셨고 저도 그때 그 헌신하는 모습을 옆에서 잘 지켜볼 수 있었고요. 김은성 주임님도 시설부에서 근무하시면서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우리 학교가 쾌적한 캠퍼스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꿈같이 생각했던 세계 100대 대학이 들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작년에 98위를 했고 올해는 4,700개 대학 중에서 90위를 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기획예산처에서 평가 업무를 담당할 때에도 밤을 세워서 일을 하고 아침에 목욕탕 가서 잠깐 씻고 오셔서 또 일을 하시는 그런 헌신적인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고려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떨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도 라틴 아메리카에 한 4개의 나라를 한 15개 대학들하고 협력도 하고 MOU도 맺고 왔습니다만 그 대학들이 깜짝 놀라는 것은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위상 때문에 이전 같으면 같이 잘 만나지 않고 꺼려하고 했을 텐데 심지어 어떤 베노스아리에서 있는 대학에서는 저희가 비행기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조금 더 소개해 주고 보여주고 싶어서 저희를 붙들고 해서 비행기 시간이 막 놓칠 정도까지 그렇게 고려대학교의 자기 학교를 소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전 세계에서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총장의 취임한 이래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일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선배이신 오늘 퇴임하는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헌신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다른 학교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에도 고려대학교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학생 또 교수 교직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서 일을 할 때에만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운명의 공동체처럼 일을 할 때에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지 어느 한 사람 또는 어떤 한 집단에 의해서 이런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지금 다른 학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변화와 혁신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이런 변화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신 퇴임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상당히 마음이 착잡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래도 고려대학교가 세계에서 100위 안에 드는 대학이 됐다는 것을 보고서 떠나는 자부심도 있으실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래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야 된다고 하는 아쉬움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5월 5일이 되면 정년하신 직원 선생님들 부부 동반으로 이렇게 모셔서 약소한 식사도 대접하고 또 학교에 발전된 변화된 모습을 설명도 드리고 하는데 사실 한 번 고려대학교의 식구가 돼서 구성원이 됐으면 영원히 고대인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고대를 찾아와 주시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고대가 여러 가지 하는 행사들이라든가 고연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행사에 수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흔히 우리가 마음의 고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정년하신 원로 교직원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부부 동반을 모시고 하면 항상 이 근처를 차를 타고 지나갈 때에도 마음이 찡하다. 내가 여기서 근무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고 합니다. 다른 고향이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사실 평생 내가 몸 바쳐서 열정을 다해서 일했던 바로 이 장소를 잊지 마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우리 송 부장님이 한번 제안을 해주셨는데 지금 지하광장 여기에 기부자들의 모니터로 하는 데에 교수님들이나 정년하신 직원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협력처에서. 그래서 언제든지 손자가 됐고 데리고 와서 이름을 치면 거기에서 쭉 근무했던 거라든가 그 업적들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고려대학교와 함께하고 또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계속 성원해 주시고 또 후배 직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함께했던 동료 선생님들이나 선후배 선생님들 같이 하면서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나이가 자꾸만 드니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한번 살면서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닌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때 내가 누구와 함께했고 누구를 만났었고 어떤 즐거운 사건들이 있었는지 어떤 슬픈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것들이 자기 삶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건데 고려대학교가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흔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고려대학교와 함께하시고 고려대학교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을 거고 또 여러분들이 해오신 그 헌신이 고려대학교의 영혼이 기억될 수 있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100살을 넘어서 120세 사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정년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딱 반 사셨는데 앞으로 남은 반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건가 특히 다는 무엇보다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중년하고 노년 사이에 또 다른 인생의 황금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골든 에이지가 돼서 실버가 되기 전에 더 한번 만끽하시길 바라고 어떤 분이 인터넷에서도 그런 소개가 있습니다만 80이 돼서 내가 60대 언어를 하나 더 배울 걸 내가 60대 뭘 더 해볼 걸 또 그랬더니 또 90대신 분이 내가 80만 대도 했겠다 이런 얘기 한대는데 이제 새로운 각오로 든든한 고려대학교의 마음의 고향이 있으니까 여기를 잊지 마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그동안 쌓아왔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시기를 응원하겠고 다시 한번 모두 퇴직하시는 선생님들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근 학교의 발전상과 퇴임하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에 대한 석별위정을 공유해 주시고 고려대학교와의 인연을 지속해달라는 따뜻한 당부의 말씀을 하여 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준비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단상이 정리되면 총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총장님 앞으로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부장님께 감사장 및 기념품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부장님은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이석형 선생 2부는 1983년 4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메달 수여와 더불어 총장님과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시흥 부장님입니다. 박시흥 부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박시흥 선생 2부는 1986년 11월 3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몽 차장님입니다. 이재몽 차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이재몽 선생 2부는 1994년 3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꽃다발 수요와 더불어 기념촬영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노철 주임님입니다. 박노철 주임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박노철 선생 2부는 1992년 1월 10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꽃다발 증정과 더불어 총장님과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옥미 차장님입니다. 배옥미 차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배옥미 선생 2부는 1979년 4월 4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 증정과 더불어 총장님과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은성 주임님입니다. 김은성 주임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김은성 선생 2부는 1991년 8월 1일부터 퇴직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대학교는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8월 31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꽃다발 증정과 더불어 총장님과의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장 및 기념품 증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다시 단상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퇴직하시는 분들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형 부장님께서는 1983년 4월 1일 입사하신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34년 5개월을 재직하셨으며 기획과 근무를 시작으로 장학과 경영대학교학과 총무과 관리과를 거쳐 1996년 3월 학생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경영대학교학과 인사팀 교육연습팀에서 근무하셨고 2004년 5월 국제교육원 학사지원부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국제학부 국제대학원 학사지원부, 이과대학 학사지원부, 경영대학 학사지원부, 국제교류팀을 거쳐 2015년 3월 총무처 부처장으로 근무하시면서 현재 이르기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석형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부처장님이와 많은 보지익 교수님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행정일선에서 아주 묵묵히 자기를 열심히 해 주신 우리 후배 지원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때 냉각해 보니까 여러 앞선 선배님들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이런 자리에 섰을 때 과연 언제 내가 저 자리에 서나 생각을 해봤는데 어느덧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이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로서는 이 고려대학교라는 것이 정말로 뜻이 깊습니다.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는데 마음의 고향 저는 그 이상입니다. 아까 사회자가 또 얘기했듯이 34년 5개월간의 재직기간 거기에 저는 학부 4년 대학원 2년 만 40년을 고려대학교라는 울타리에서 지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아내와 딸까지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동문이다 보니 저나 저희 가족이 느끼는 이 고려대학교라는 그 느낌은 저희 삶의 모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순간을 돌이켜보면 제가 70년대 학생 시절에는 유신 반대 시위로 항상 시끄러웠고 80년대에 제가 입사한 이후로는 역시 군사정권에 대한 민주화운동으로 하루도 체류탄 가스를 마시지 않는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IMF가 터져 많은 저희 선배님들이 교정을 떠난 그러한 가슴 아픈 추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국제합안에 불어서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국제학의 대학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때 국제교육원장이신 염두 총장님 그리고 저 그리고 여기 있는 김종근 팀장 또 제니퍼 선생 같이 합심해서 이 프로그램을 안정하게 정차시켰을 때 그 기쁨 그 즐거움은 뭐라 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2000명 이상이 이루는 그야말로 국내 최고 최대 프로그램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그 시초를 닦았다는 데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력개발팀장을 맡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일보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서장과 부장과의 관계 또 부서장과 직원과의 관계 부장과 직원과의 관계 또는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서로의 소통의 부지에 따른 오해와 갈등 때문에 많은 직원 선생님들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함께 멀리 가야 되는 조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배려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세수한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아껴주자, 사랑해주자, 보듬어주자, 배려해주자 그래서 아싸 고배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필요하시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제가 로얄티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퇴직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 저희 이러한 결심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4년 이전에 제가 퇴직을 하면서 많은 지인들과 또는 주변 사람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로 직장이 정말로 좋은 직장이었다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젊음과 젊음의 기운, 폐기, 열정이 넘치는 교정 그리고 사회사철 아름다운 풍광이 있는 교정 거기서 근무한다는 그러한 그 축복이 어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같이 척박하고 힘든 사회에서 우리 고려대학교만큼 인간적이고 그 다음에 행복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여러 후배 선생님들한테 당부드립니다. 이 고려대학교 직장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충실히 자기 직물도 하고 자기계발 열심히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앞날은 크게 펼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4년간을 돌이켜보면서 막상 떠오르는 시가 한 기절 있습니다. 그 러시아 모노 푸치니그 3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모두 구려 만진다. 그런 기절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지난 34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착각이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도 고려대학교라는 직장에 고려대학교도 잊지 않고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기원할 겁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만났던 또는 헤어졌던 사람들 그리고 다투었던 일 또는 사랑했던 모든 기억들을 하나의 좋은 추억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영원히 기도하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배사를 하실 수 있게 술을이라도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석형 부장님 하면 다들 젠틀하다 세련됐다 여유롭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 퇴임사도 젠틀하고 세련되고 여유롭게 학부 대학원 포함해서 40년간의 고려대학교와의 추억을 한편이 시와 함께 담담히 공유해 주신 이석형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시흥 부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박시흥 부장님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흥 부장님은 1986년 11월 3일 입사하여 현재 이르기까지 30년 9개월을 재직하셨으며 1987년 1월 학적과 근무를 시작으로 총무과, 법과대학 교학과, 안함학사 운영과를 거쳐 1998년 7월 후생복지과에서 지금의 과장인 주임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국제화학원 학사지원부 기획팀을 거쳐 2005년 국제교류실에서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비서실 국제교류팀 경영대학학사지원부 연구진흥팀을 거쳐 2016년 7월 자연계학사지원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박시흥 부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써왔습니다. 읽겠습니다. 석탑, 호상, 4.18 고현전, 가슴을 설레게 했고 심장을 고동치게 했던 이 표상들과 이제 이별해야 할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시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신 고려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성대하게 퇴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따뜻하게 환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총장님, 수고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함께 자리해 주신 교무 위원님, 그리고 동료 교직원 선생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삶의 큰 행운이었고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지난 30년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었고 또한 그래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 즐거움과 행복이 혹시 저 혼자만의 것은 아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로부터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모두 사과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기까지 저를 이끌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선후배 교직원 선생님 여러분 이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이런 말이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장강, 후랑, 추, 전남. 이 문자를 찾아보니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더거든요. 1대 신인 환구인 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듯이 한 시대의 새 사람으로 옛사람을 바꾼다는 이 말은 오늘 이 정년퇴임에도 잘 부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떠나보내면 너무 섭섭해할 일도 아니고 또한 떠나가면 너무 아쉬워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인생 2막의 은퇴자들의 세계에서는 앞물결을 밀어내는 뒷물결에 해당될 테니까 말이죠. 저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인생의 전반전에 해당하는 첫 번째 30년은 배움을 통해 제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배움, 러닝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후반전에 해당되는 두 번째 30년은 삶의 현장 고려대학교에서 인생을 연마하고 경험을 축적하고 개인적으로는 못다한 배움을 마무리하는 어둠, 어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저의 남은 인생은 아마도 서든 데스의 연장전에 해당하는 삶으로 리타이어, 은퇴가 아닌 리타이어, 타이어를 바꿔달고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버닝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지나온 저의 30년, 길게는 저의 60년 세월을 돌이켜보다가 장자의 추수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도 잘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혹시 여러분께도 도움이 될까 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바다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물이라는 공간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고 여름 벌레가 겨울 얼음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여름이라는 시간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르지 못한 선비가 도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것은 가르침, 배움이라는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기 때문이다. 여러분께서는 저와 같은 이러한 공간, 시간,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지 마시고 위로부터 벗어나서 개척하는 지성, 개혁하는 거대의 자랑스러운 행정인, 나가서 행정 전문인들로 성장해 가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셨던 분들은 자주 들으셨던 말일 겁니다. 아마존 닷컴의 창립자이자 CEO인 제프 베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Work hard, have fun, make history. 여러분께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또한 즐기시고 여러분 자신과 우리 코르대학교의 역사를 만들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시흥 부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결혼식에서 주례를 봐주신 바 있는데요. 이렇게 부장님 퇴임식에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니 참 감회가 새롭고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오묘한 것 같습니다. 지난 30년 근무에 대한 소외와 더불어서 앞으로 노인 인생 2막 개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리타이어라는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우리 박시흥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재몽 차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몽 차장님은 1980년 4월 1일 고려대학교 전자계산소 입사를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37년 1개월을 재직하셨으며 1994년 3월 전자계산소에 임용되시면서 전산운영과 정보교육센터, 원스톱서비스센터 등을 거쳐 2003년 4월 국제어학원 학사지원부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공과대학 학사지원부, 학적수업지원팀, 교육대학원 학사지원부를 거쳐 2015년 8월 자유전공학부 행정실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셨으며 현재 이르기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자 이재몽 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도 잠깐 짧게 써왔습니다. 앞에서 박수형 부장님하고 이재몽 부장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우물쭈물하다 보니까 벌써 청년퇴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고 실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항상 퇴임사가 짧으면 박수소리가 가장 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이재몽 차장님 짧은 퇴임사 감사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철 주임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박노철 주임님의 양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주임님은 1992년 1월 10일 총무과 입사를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25년 7개월을 재직하셨습니다. 박노철 주임님은 2003년 9월 운전반장, 2006년 7월 1일 총무부 기능주임, 2010년 총무부 선임주임에 임명되신 이래 지금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박노철 주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박수 안녕하십니까 박노철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차량 갈리실 한 곳에서만 근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총장님들 모시고 또 이렇게 오래 일을 했는데 하여간 그동안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정년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학교 당국과 여러 선생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무부 식구들, 우리 차량 관리 식구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25년간 학교의 주요 외부 행사에서 고려대학교의 다리로서 근무를 해주신 우리 박노철 주임님께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웅미 차장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웅미 차장님은 1979년 4월 4일 입사하신 이후 현재 이르기까지 38년 4개월을 재직하셨으며 체육과 근무를 시작으로 장학과, 학적과를 거쳐 2000년 9월 아나마크사 관리운영부에서 과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후 후생복지부 예산조정팀, 생명과학대학학사지원부, 학적수업팀을 거쳐 2015년 8월 인문사회계 교육지원팀에서 차장으로 승진하셨으며 현재 이르기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다함께 배웅미 차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저도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집에서 조금 적어봤습니다. 오늘 저에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친애하는 총장님 그리고 저와 오랫동안 함께하였던 동료 및 선후배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여직원이 이런 자리에 참석하고 또한 이 단상에서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불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으나 38년간 근무지를 떠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어 이렇게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 짧지 않던 세월에 몸을 담았던 많은 부서와 주어진 소임 그리고 얼굴과 어깨를 맞대며 업무를 진행했던 많은 동료 및 선후배 교직원분들이 얼굴 또한 주마등과 같이 스쳐갑니다. 제가 처음 근무한 곳은 체육위원이었습니다. 1979년 4월 4일부터 1990년 1월 31일까지 거의 12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직장으로서 모든 것이 미숙하고 어설픈 저를 오랜 기간 동안 보살펴주신 많은 분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 중 몇 분은 돌아가셨지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개인적으로 체육위원회는 제게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신 많은 분들이 기억되며 매년 연대화의 정기전은 고연전 행사는 잊지 못할 어느 직장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가슴 뿌듯한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장학과 학적과 안함학사 후생복지부 예산조정팀 생명과학대학 학적수업지원팀 그리고 현재의 교육지원팀까지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나름 느끼며 배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을 하면서 얻은 교훈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많은 범인과 갈등을 반복하였으며 이러한 교훈이 걸음이 되어 더 일에 정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고 느꼈던 일들이 후배 교직원 여러분이 앞으로 일을 하면서 겪게 될 과제라 생각하고 지난 일을 회상하며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칙을 지키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정통성을 세우는 것으로 정의를 실현하며 조직 내에 존재감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정통성은 고려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을 수화한다는 맥락입니다. 또한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평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학칙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보며 원칙을 준수하는 업무자세로 임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업무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곧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학사지원 관련 모든 업무는 원칙에 따라 업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 학칙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됩니다. 정확한 업무 진행을 숙지하고 있다면 신속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자칫 소홀함으로 처리한 업무가 오점을 남게 하고 학교의 발전에 뒤처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업무 성과는 자신에게 다가올 기회의 빈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기회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고 준비된 자에게 다가왔을 때 그 역량에 따라 쟁취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지 마라입니다. 업무 수행을 하다 보면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이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타 부서는 물론이고 협업관계의 같은 부서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식견으로 생각지도 않던 불편한 관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처리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이지 않는 관계의 골이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원칙에 대한 해석의 차이점을 찾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관계의 골 또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해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면 곧 원칙을 저버리게 됩니다. 이상으로 격에 넘치는 많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양이 출중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님들을 지켜보노라면 조금이나마 자신이 보지 못한 점에 대해 도움이 되고자 하여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제 경력을 보면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여 어느덧 정년을 몇 년 바라보는 시기에 개인적인 사회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38년간 직장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처음 당한 일이라 참으로 어색합니다. 다시금 저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단지 커다란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일을 접어야 하는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을 감싸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 하나를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한을 표하며 고려대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8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일 겁니다. 그 긴 시간을 단상 위에서 잠시 돌아보다 보니 감정에 복받치신 것 같은데 우리 배웅미 차장님께서는 학적계의 대모님과 같으신 분인데 아까 세 가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지켜라. 업무에 집중해라. 즉 전문성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을 만들지 마라. 특히 학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는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배웅미 차장님께 다시 한 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김은성 주임님의 퇴임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양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성 주임님은 1991년 8월 1일 시설과 입사를 시작으로 현재 이르기까지 26년 1개월을 재직하셨으며 관리운영과 시설부 등을 거쳐 2002년 11월 1일 본교 지역 설비 반장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후 시설부에서 과학도서관 본관 기관실을 거쳐 2010년 7월 인촌기념관 기관실 주임으로 승진하셨으며 2010년 11월 입문사에게 설비 부문 선임주임으로 임명 2014년 8월에는 에너지안전팀 설비 부문 선임주임으로 임명되신 이래 현재 이르기까지 학교 발전을 위해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김은성 주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십시오. 저도 써왔습니다. 저는 1991년 인촌기념관 중공과 함께 첫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인촌기념관은 교내 최초의 반장 자동식 냉난방 설비를 완비한 당시로서는 최신 기술을 채택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내 최초로 분수 설비가 설치되었었고요. 또 강당을 비롯한 다양한 크기의 세미나실을 갖춘 갖추고 무상 대여를 함으로써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사장에 냉방과 난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의 기억에 남아있는 당시 행사로서 마그리트 대처 전 영국 수상과 먼데일 전 미국 부통령 그리고 낙가순의 전 일본 수상 등의 연설이 기억에 남습니다. 특히 전 영국 수상이신 마그리트 대처 수상께서 강의하실 때는 강당은 물론 계단과 로비까지 꽉 차서 저청적으로 가득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5년 동안의 인촌기념관 근무를 마치고 경영관을 거쳐 국제관이 준공함으로써 그쪽으로 인수를 받기 위해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국제관은 연면적 7천평으로서 당시 학교 내 단일 건물 수는 최대 규모의 건물로 준공되었으며 국제관은 그 당시 기술이 집약된 최신식 건물로 기원의 최초의 컴퓨터를 이용한 실내온도 제어 시스템과 DDC 통신 방식의 제어 시스템이 그리고 부스닥 펌프를 위한 급수 방식에 채택된 그런 최신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국제관의 건축기계 설비와 시스템은 현재 고려대학교의 건축기계 설비와 자동 제어 시스템이 모태가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 이러한 제어 시스템은 신기술 운영과 관리적인 측면에서 편리성과 쾌적성 등의 많은 장점이 있었으나 개발되어 집안한 초기의 시스템으로서 현장의 여권과 공사의 상태에 따라 가동불량, 통시불량 같은 에러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자동 제어의 생명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을 운영하며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공업체의 하자처리를 요청함으로써 기계 설비와 제어 시스템의 안정화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과대학의 리모델링 공사와 타이거프라자 중복에 따른 현장 지원과 기계 설비를 인수하여 운영하며 유지관리와 보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과학도서관을 거쳐서 본관기계실에 근무를 하였으며 본관기계실에 근무 중 해성법학관의 GHP 시스템을 인수하였으며 동원 글로벌 리더십 센터의 EHP 시스템을 인수하여 운영하며 시스템의 안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후 다시 인천기념관과 경인관을 거쳐 저희 최종 근무지인 운처우선교육관에 근무하며 마지막으로 CJ법학관의 시스템을 인수받아서 안정화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26년간의 고려대학교 직원으로서 근무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퇴임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행사를 할 때 행사장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행사를 잘 치르고도 불평을 듣기가 십상일 겁니다. 26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본교의 안전 그리고 설비 냉난방 시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김은성 주임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퇴직하시는 선배님들을 위하여 후배 직원을 대표하여 김재년 지부장님께서 식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재년 지부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17대 고려대학교 지부장 김재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가장 떨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한 시간 정도 된 것 같고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도 밑에서 하다 보니까 오늘 정년퇴임 명예퇴임식인데 너무 또 무겁게 또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듣기도 하고 너무 또 좋으신 말씀들 퇴임하시는 선배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씀을 또 드리면 또 지루하고 또 못생긴 사람이 또 단상에 서가지고 얘기하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7월 1일자 됐는데 저 그래도 사선 지부장인데 네 번째 지부장인데 총장님이 여기서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총무처장님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뵙지도 못했고 또 해외에 계시고 그래서 물론 바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시겠지만 아까도 말씀 중에 보면 소통 분명히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언뜻 여기 들어오는 입장에서 보니까 제가 이금철 퇴직하신 부장님 신복구 부장님 뵙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20년 전 제가 참 노동조합일을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파업할 당시에 규찰대장님이셨고 지역장님이셨고 여기 이석형 부처장님도 아마 지역장님이셨고 다들 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하셨던 분들인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저도 퇴임이 9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섰을 때는 어떠한 감정으로 퇴임사를 또 해야 되는가 총장님 앞으로도 계속 정년 퇴임식 해주실 거죠? 네 해주시겠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갖고는 아마 안 해주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만식 차장님 박수 치는 등 많은 등 하시는데 자 어쨌든 노사관계에 대한 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만 여기 잘못 얘기 드리면 오늘 축하드려야 되는 자리에 너무 무겁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해야 될 일 직원 정규직 충원 안 되는 부분 차장 팀장 남발되는 거 임금 아직도 체결이 됐는데 임금 체불이 되는 거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차츰 총무처장님 총장이 뵙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올해가 노동조합 창립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주년 때는 사무국장 20주년 때는 지부장 30주년 때는 또 지부장 아마 10년만 더 근무하면 40주년 때 또 할 것 같은데 그건 허락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올해 창립 30주년 기념식의 즈음에서 임금 교섭은 아직 시작도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맺어볼 테고요. 어떻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박수만 많이 쳤는데 정말 퇴임식을 위해서 퇴임하는 선배들을 위해서 열심히 박수 쳤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여기 계시지만 나한테도 여기까지 잘 견뎌왔다는 의미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해서 박수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셨고 앞으로 제가 조금 생뚱맞은 얘기는 드렸지만 노사관계 정말 잘 서로 간의 협력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가겠다는 의미에서 또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의미에서 총장님한테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오늘은 퇴임식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의 정렬을 다 하시거나 또 명예퇴직을 하시는 한 저보다는 밑에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94년도에 들어왔는데 23년 조금 넘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한 반평생 이상을 다 보내셨기 때문에 온갖 정렬을 보내신 선배님들이 앞으로 제2의 인생 물론 총장님 말씀하신 120세 시대라는데 60 반 살았습니다만 앞으로 제2의 인생은 더욱더 멋지게 사시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앞에 있는 분들한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 이 정도에서 끝내고 내려가야 큰 박수 받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임환송을 위해 준비한 기념품 및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부장협의회와 차과장협의회 여직원회 기능직 침묵회 노동조합에서 준비하신 기념품 등의 증정이 있겠습니다. 먼저 당사항을 정리한 후 부장협의회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장협의회 김기홍 회장님 나오셔서 준비하신 기념품과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부장협의회 김기홍 회장님과 이석형 부장님, 박시흥 부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협의회에서는 이번에 특히 꽃다발 대신 감사패를 제작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김기홍 부장협의회 회장님께서 특별히 감사패 전달식을 제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석형 부장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이석형 귀하께서는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재직하셨으며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투철한 애교심으로 헌신 노력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공연하였기에 이패를 드립니다. 2017년 8월 30일 고려대학교 부장협의회 회원 일동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념품 전달하시고 사진 촬영도 같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시흥 부장님에 대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감사패 박시흥 귀하께서는 자유, 정의, 진리의 고려대학교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재직하셨으며 학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투철한 애교심으로 헌신 노력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공연하였기에 이패를 드립니다. 2017년 8월 30일 고려대학교 부장협의회 회원 일동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차과장협의회 박종호 회장님 여직원의 이미라 회장님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 이재몽 차장님, 배홍미 차장님 탄상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올라와 주시고요. 먼저 차과장협의회에서 꽃다발 전달시기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직원회에서 이미라 부장님께서 배홍미 차장님께 선물 증정 있겠습니다. 박종호 차장님하고 이미라 부장님은 사진 촬영까지 같이 하고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해 주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기능직 침묵회 박정준 회장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노철 주임님, 김운성 주임님 탄상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라와 주시고요. 네, 꽃다발 증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도 같이 하고 내려가 주시고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서 퇴직자 전원에게 꽃다발을 준비하였습니다. 노동조합 김재년 지부장님께서는 탄상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퇴직하시는 선생님 전원 탄상 앞으로 자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김재현 지부장님. 김재현 지부장님 사진 촬영까지 같이 해주시고요. 조명 필요 없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퇴직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에 자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모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총장님과 퇴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탄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2017학년도 전반기 직원 퇴임식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꽃다발을 증정하실 분들과 사진 촬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오셔서 자연스럽게 꽃다발 증정과 사진 촬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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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